우리들은 현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줄 때, 아주 암울한 현실이 펼쳐졌을 때, 불의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대체로 그것에 순응하거나 혹은 좌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무효소설들의 흑객들은 자신의 능력으로서 당당화의 교육과 맞서서 이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약함을 느낄 수 있는 좌절함을 느낄 수 있는 현대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석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